끌어당깁니다. 2루쪽. 빙글돌아서 우재환 1루에 나옵니다. 날카로운 타구입니다. 왼쪽. 반수 왼쪽에 떨어집니다. 원바운드로 당장을 때렸습니다. 김재훈은 2루에 들어갑니다. 바깥쪽 밀어 때립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오른쪽 떨어집니다. 2루에 있던 김재훈은 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좌우 타격. 가운데 멀리 갑니다. 왼쪽 감장 늦춰, 현장 쪽. 감장 맞고 튕겨다 나옵니다. 양기진은 3루에 돌아서 호흡으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재환은 3루까지. 버트 됩니다. 호흡과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원아웃. 선수 선수 선수가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다. 전승민 선수가 선배사라고 해서 푹 받는데요. 1루에 교체가 됩니다. 대화를 빠르러갔습니다. 3루 주자 홈로.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로. 홈로 들어옵니다. 김현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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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선배사로 지금 툭 받는데요. 전승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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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선반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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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화호흡 대구체가 됩니다. 대하를 빠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수비 굉장히 멋있었어요 격기를 끝내는 수비입니다 오재원의 좋은 수비